어머니하고 약속해줘요 손님 손 꼭 잡아주겠다고 무슨 꿍꿍이야? 저렇게 뒀다가 글쟁이 며느리 볼 수 없지 이제 아무 약속 안 지켜도 돼 나는 너의 삶의 이유, 존재의 이유까지 되고 싶진 않아 필요 없어 그런 마음 나 잊지 못할 거라는 뜻이잖아 후회한다는 뜻이잖아 한 번만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지켜줘 내가 나일 수 있게